네, 마지막 소식은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한 남성이 서울 도심 건물 계단에서 몰래 용변을 보고 가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 CCTV 영상에는 짧은 머리에 남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문을 열고 건물로 들어가 계단을 오르는가 싶더니 3칸 정도 올라와서 바지를 벗습니다. 뒤이어 계단 안전바를 잡고 큰일을 보는데요. 이후 남성은 뒤처리 없이 그대로 퇴장했습니다. 영상을 올린 A 씨는 4월 18일 새벽 종로 3가역 근처 치과 계단에서 대변 두고 가신 분 찾아요라며 저거 치우느라 고생 좀 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남성이 맨손으로 유리문을 만진 데에 대해서 지문 채취를 해야 한다며 분노했고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 등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이 남성은 적발되면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실제로 건물에 용변을 보고 도망을 가면 형법상 건조물 침입죄와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깨끗하고 기분 좋은 소식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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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